이건 누구지? 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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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문제게 해줘! 럭키님 저도 삼행시 해주시나요? 양아지로 해보겠습니다. 어? 양아지? 양아지님. 아. 하하. 하. 으아! 잠깐 모여있죠? 저희 나가지 말고?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멤버는 누구인가? 어? 게임은 대충 어떤 게임인가? 자 저희 멤버는 김블루님. 100 얼마 유튜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일단 백 몇 만쯤 유튜버 김블루님. 에 그 다음에 럭키님, 뿌띠허브님, 양아지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백몇만은 얘기하면서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저희에 대한 무시입니까? 씨 노만이라서 당했다. 노만이라서 당했다. 너무 슬프네. 제가 약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위에 인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죠? 씨가 안에 저 파츠를 소각장에 넣으면 기타를 타고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게 답니다. 아 좋아요. 뭐야 이 대머리 너야? 무슨 건 아니지? 양아지님 신부가 그렇게 고약하니까 머리가 빠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논란이 있을지. 저는 어플에는 30초 있다가 우리를 한 명씩 잡으시면 돼요. 저기 앞에 있다. 아 저도 앞에 있는데! 베너디 잠깐만요! 아니 30초 뒤에 한다면서요! 고집사쟁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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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벌레의 위치가 있습니.. 아아 왜! 야 야 야 야! 뭐야 야! 미쳐봐! 아 이거 가츠 팀이 저러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얘 죽였는데? 수고에 갖다 버리시면 돼요. 아뇨. 아 저..아 선생님 저 살인마로 삼행시 할게요! 뭔 삼행시야? 아 진짜로! 비! 빅헤드는!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베너디! 네!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긴요 빨리 일하세요! 어? 안녕! 빠이! 안녕! 아! 개꿔디! 아 나 오! 야 난 들어가서 있을까? 저 살인시 해볼게요! 저 살인마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왜 나도 기회를 안 뜨는데? 럭기는 죽었네? 아무렇지 않게 럭기는 죽었네는 뭐야? 가끔 희생도 해야지! 넘어가요! 아지아? 야아! 나가래 누구? 그래 너.. 헤드님 레일 쪽에 양아지 있어요! 어? 근처임 근처임! 아래로 내려오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많이 없고 접팅이 더 많은 거 같은데 CCTV가 있는 거 같은데 정신을 갈고 있는 거 같은데 회색머리에 핑크색 리본아 막찌질인 거 같긴 해 리얼로우 넘어가요 누구인 누구인? 어? 이거 이거 짜장면 머리 적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나만 아니면 돼 누군가 도와주겠지 너무 어렵다 누리콘 구하러 가는 중 아 나 누리콘 구하러 가는 중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니야? 쟤러브? 큰일 났다 인안을 생각을 해 헬로우 왜? 지경이 미안해! 나 못 쫙 할게! 복장 미안해! 여기 두더지 잡기 재밌어 안녕하십니까? 누가 날 붙잡아 준 거 같아 저예요 저예요 야 저걸 보여주네? 다행이다 한 명도 못 잡았어 대박 다행이너라 힘들었다 누구야 누구야? 2번인 거 같은데? 아! 이진안이도 들어갈게요 수경이다 아프고 싶으신가요? 흑구샘 번호였어요 다행이너라 못 잡았어? 호흡 널리는 거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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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넌 안녕하용 마이 와 인성질 하는 거 봐 안돼 그래 양아지 기차 데리러 간다 잡아 잡아 고객들 잘했어 양아지 꽉 좋다 언니 나 눈이 흐리지길래 어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비트 타고 가는 중 언니 내가 이기는 방법 알려줄게 양아지 뒤로 쫓아가 어? 왜? 양아지를 고기 방패로 삼아. 아 왜 난 한 번도 안 나와. 여보! 당신 누구야? 살려줘요! 제가 퀴즈 한 번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뭐야 그게? 지루한 중학교? 지중... 지중해? 지중해? 재미없어. 그냥 답정 나잖아. 이건 누구지? 아지야! 아지야 언니야! 아지야 나도 붙잡이 해줘! 럭키님 저도 삼행시 해주시나요? 양아지로 해보겠습니다. 어? 양아지? 양아지님. 아! 아! 들어가세요. 아! X발! 아 또야! 여기로 가야겠다. 잠깐만 저기 오면 돼. 어? 저기 있네. 어? 말도 안 돼. 아니 플루즈! 문 닫으시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아 플루즈! 깨플루즈! 문 닫으시면 어떡해요! 이쁜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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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로 살리시죠? 잠깐만 기다려봐 누리님이 지금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고팔입니다! 고팔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잠시만 잠시만 그게 무슨 말이야 달록달록한 분은 몇 년생이죠? 저 저 05년생이요 본 05여 여기서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무슨 이름이 못 찾아와 저 저 05년생이요 본 05여 여 누나 꼭 안아드릴께요 어떠냐 더 멀쳐 잠깐만요 아 진짜 이 개수식아 어 이거를 못 따라와 빨리 누나 데려와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데려올께요 누나 어딨어 말해봐 저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이쪽 저 미치겠어 안돼 저기로 올라감 알았어 알았어 응? 누리님 잘가세요 럭키는 여기 있는데 어 저 트레인 탈께요 아니에요 안아저기 손잡아 고팔은 가야지 줄건 주자 저 끈죠 선생님들? 아니 누리님 인성 너무 빡으신거 아니고 문을 거기서 닫아요? 누구야 누구야 아니 블룸김도 닫았잖아요 누가 문 닫았냐 아니 근데 진짜 블룸 딱 문 닫고 옆에 허기허기 뛰어오는데 진짜 너무 밉더라 어 닫아 빚었다 보누리 김블루 갑니다 자 이제 찾아보자 블룸님 어디 계세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누굴까 이거? 누굴까 이거? 머리가 좀 큰 거 같은데 따다 버리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리짱 잠깐 아 진짜 누구지? 어 이거 누구야 누구지? 넘어가요 나만 아니면 되죠? 너만 아니면 돼? 아지야? 너만 블룸님 어디 계세요? 블룸님 저랑 할 말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말 없는데요 양아지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어 뭐 양아지이면서 아니요 너 아직 배가 고파요 라이퍼 히딩크 어딨어? 어디서? 혜빈하게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뒤에 다른 거 있는데 아하하하하하 짜샤 블룸님 블룸님 어디 있어요? 블룸님 어디 있어요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 김블루 어딨어? 여러분 장어 다 필요 없습니다 블룸님만 주십시오 난 탈출했다고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가 왜 나가야 되냐고요? 제가 빅헤드 형이 있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냐고요? 혜빈님 어디 있어요? 2층에 너 지금 저 안 잡아요? 저 다 빅헤드 어디 있어요? 키 아세요? 좋아요 아 시까비 아 저거 잡았는데 아 참 교육을 못했네 아 여러분들 재밌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그때 뵙겠습니다 다들 밥 함께 하죠 다들 오케이